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가 범시민 자원봉사운동 나눔키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무궁화에서는 지난 13일 오전 동두천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키트 8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나눔키트에는 세제와 비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8개동 행정복지센터로 배부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세대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무궁화의 김동원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다른 기업들도 이번 나눔키트 행사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